KI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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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자연스럽게 공격해 얘들아 이제 자유롭게 공격해 자유롭게 4대2 4대2야 4대2 이렇게요? 어 4대 2 어 뭐야 패스가 이게 뭐야 패스 보고 줘야 될 거 아니야 어? 쟤 왜 축구를 못 봐 이거 넣으면 6대 2야 찬호 리바운드 들어가 넓게 넓게 더 넓게 넓게 4대 2라니까 4대 2라니까 야야야 창효가 여기서 공 잡고 있잖아 민규야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 공간으로 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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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게는 죽고 뛰라 그랬잖아 야 창효가 가득시키지만 안되면 창효야 할거면 자신감있게 창효야 너 지금도 트래블링이야 아 축발이 왜 바뀌어 계속 야 창효야 야 창효야 축발이 왜 바뀌냐 계속 오른발이 축발이었다가 갑자기 왼발로 또 바뀌면 어떻게 해 창효는 뭐해 야 창효야 야 창효야 축발이 왜 바뀌냐 나 지금 창효 잘 뛴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퍼접퍼접 준우 거기있으면 볼 못받아 공간으로 다 서있어 준우야 왜 볼 옆에서 볼 달라고 그래 빈공간 가서 볼 달라고 하면 되잖아 자기숨 놓지잖아 민규 니숨이 누구야 그냥 뚫렸어 찬호 한 번에 뚫렸어 한 번에 빨리 나가 이게 몬패스야 계속 준우야 니가 볼 안갖고있지 그럼 공간으로 가르쳐 드리니깐 거기 뒤에서 볼만 받아 달라고 하지말고 주구 움직여 그렇지 넓게 넓게 주구 움직여 주구 줘 주구 움직여 잘 왔다 잘해서 좋아 좋아 공격 좋다 준우야 야 지금 공격 좋다 지금 공격 좋아 계속 주구 움직여 주구 움직이고 주구 움직이고 몇번 했어? convenience 주구 움직여 주구 움직여 죽어 움직여! 그렇지 빨리 결정해야 돼 민규야 민규야 빨리 결정해야 돼 기다려 일어나면 해 일어나면 야 빨리 결정해야 돼 자꾸 가만히 있으면 다 뺏어가 그렇지 그렇지 포장이 좋다 빨리 결정하라고 인마 이게 뭐야 드립올쳐 유수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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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좋아있으면 안좋아 마치겠네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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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를 해 찬우야 너도 들어가서 수비해 그럼 같이 그렇지 그렇지 굿 그렇지 뛰어 나가 그렇지 그렇지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